강재두가 죽었습니다.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14년 전 인천항구 폐선박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. 피해자는 전당파 추인, 피해자의 아들과 용의자의 딴은 같은 반이었어. 용의자였던 내연녀의 자설로 사건은 미국에 빠졌지. 죽고 싶었어.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.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면 어땠을까? 난 후회하네. 당신이 잡아줘요. 걔네들 등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로 살아온거야. 이제 멈추게 해야돼. 지켜줄게. 끝까지. 지켜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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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